자, 자리 찾으러 가보자. 일요일 밤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요즘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넓죠. 그런데 지상주차장 이런 데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아하, 개구리 주차 또 이렇게 인도로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자리 없네. 자리를 좀 더 다른 데로 가보자. 자리 찾으러 가보자. 자, 자리 찾으러 나갑니다. 네... 나가다가... 여기까지예요. 빵~! 소리는 이 차의 소리입니다. 도로 넓이가 어떻습니까? 도로 넓이는 이렇게. 상대축이 좀 더 넓어요. 이게 여기, 여기, 여기 블박차예요. 상대쪽이 좀 더 넓어요. 넓지만 상대는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해 놨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똑같아요. 여기는 개구리 주차가 올라가 있고 이쪽에는 인도 톡을 좀 밟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같답니다. 그런 곳에서 다시 한 번 쭉 가다가 과속 반신 톡을 넘을 때 잘 보세요. 상대차가 빡~! 블박차도 멈췄는데요. 블박차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상대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무릎을 부딪혔대요. 앞에, 대시보드 밑에 그쪽이 부딪혔나 봐요. 안전벨트를 안 맸을까요? 안전벨트를 맸으면 앞으로 몸이 안 나갈 텐데. 그러면서 보험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나도 아프네. 조수석에는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나도 아파. 두 명 다 보험처리를 요구한답니다. 어떻습니까?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없다. 블박차 때문에 놀래서 급제동하다가 두 사람 다쳤게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 투표 시작. 50분 중에 딱 한 분은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98%는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 이번에는 블박차가 대인 접수해 줘야 될까요? 상대차가 급제동하다가 그 차 운전자가 급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가 치료해 줬는지 말든지 해야지 왜 블박차가 대인 접수를 해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대인 접수해 줘야 된다가 6%. 아니, 그 차 운전자가 급제동해서 다쳤으면 그 차 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94%. 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되죠. 이건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아파트 단지 내 좁은 길에서는 더 서행이 돼 있죠. 서행했으면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을 느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서행했으면 서로 못 봤어도 브레이크 잡으면서 저거 오네. 멈출 수 있죠. 멈춰서 내가 먼저 가세요. 그런데 상대차는 블박차의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렇게. 저 라이트 불빛을 못 봤을까요?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서 쭉 가면 라이트 불빛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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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조심했었어야죠. 그래서 상대차가 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서행했다고 그러면 항상 저런 차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급제동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대차 서행을 안 했든지 딴 생활하고 있다가 뒤늦게 뿌웍! 했든지 그건 그쪽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블박차가 엄청 빠르게 뿌웍! 깨웍! 했다고 그러면 블박차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블박차도 물론 블박차도 좀 급하게 멈추긴 했어요. 그러나 블박차가 심한 급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블박차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에요. 물론 정답은 아니겠죠. 정답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블박차가 과속박력도 설렁 넘치 않고 다소 급하게 넘은 것 같아서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고 할 판서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몇 대 몇입니까? 블박차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블박차에 잘못 있다는 분이 2% 계셨잖아요. 네, 2%. 이 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갔으면 브레이크 그냥 꾹! 그게 아니라 설렁 브레이크 잡아서 멈춰야죠. 그리고 목적지에 다 도착할 때까지는 안전벨트 매고 있어야죠. 그러지 않아서 퍽! 이렇게 해서 다친 거. 그럼 그쪽 사정 아닙니까? 이 사건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서 둘 다 병원 가? 그럼 나도 갈래.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두 명 대인 접수해 달라고? 그럼 나도 해 줘. 맞대응하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고 그러면 맞대응하는 게 옳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 내가 안 아픈데 병원에 간다?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블박차 운전자 분께서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면 뭘 인정하는 거죠? 나도 다쳤어? 너도 다쳤어. 상대가 다쳤다는 건 내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친다고? 이걸로 병원에 간다고? 그럴 때는 나는 멀쩡하다. 그러면 보험사 직원이 같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면 진단서 나와야 아프다고 그러면. 그런데 안 아프면서 병원에 간다? 그건 절대 아니오시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